자아 여기 난이도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신고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닌자 드렁커라는 놈이네요 아주 그냥 개 촐싹대고 있어요 그냥 어 얘는 믿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이런 촐싹대는 애기 어우야 어우야 와우 막 컨디션이 미쳤어요 어 한 대 쳐맞고요 이미 체력 자 어 믿는다 믿어요 어 믿어 여기가 너무 난이도가 어려워서 못 깨는 애들이 개많거든요 지금 야 갑시다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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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딘지 알지 형 어 이 형 안해 어 아 미친 자 이런 놈이 빨리 죽긴 하는데 하하 아 아 미친 웃겨가지고 내가 어 야 가자 어 갑시다 어 갑시다 재밌는 놈이네 뭐야 뭐 거네 어 얘가 진짜 어려워가지고 몇 시간 동안 못 깼어요 제가 그치 괜히 가서 쳐맞지 말고 야 같이 딜러 같이 딜러 같이 딜러 얘 당황한다 지금 야 보스 당황한다 누구 때려야 될지 당황한다 아주 그냥 얘가 어그로를 시원하게 끌어주네 자 이번엔 내가 어그로 차례 어어 좋아 오케이 좋아좋아좋아좋아 아 네네 그냥 싸워 그냥 싸워 그냥 싸워 어 그렇지 그렇지 지금이야 아이고 어어 물어 뜯기네 물어 뜯겨 여기서 공격이 안 돼요 공격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저 패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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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 위험하죠 오케이 오케이 온다 때려주고 치료함 먹어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와 또 회복했어 오케이 놓쳤다 놓쳤어 다행이다 오케이 뒤치기 좋아 거의 다 잡았다 그렇지 아 미치해 아니 야 그만 좀 잡혀라 야 저 저 전 어때 도와줄 수가 없어 좋아좋아좋아 오 죽었어 친구 죽어 치료야 먹어 어 어 어 다행이다 아 체력 개맞네 아 아 맞았어 아 미친 저 몇 번 쓰는 거야 아 뼈 엣 뼈 이 유 아 오 뭐야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ㅏ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와 어 왔다 오 센놈인가 아 센놈이네 센놈이야. 괜찮은 놈이 한명 왔어. 괜찮은 놈이 한명 왔어. 잘 부탁드립니다. 선배.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. 갑시다. 아자고 내려가자고. 아자아자아자. 제발 좀 한번만 깨보자. 진짜. 아니야. 그걸 다 잡지 말고 와. 그냥 와. 뭐 하려는지 내가 알잖아, 너. 뭐 하려는지 내가 알잖아. 음, 쟤 지금 막 뛰어오거든요. 알아요. 자아. 가자. 가자, 승리하자! 깨봅시다. 아아, 이 체력 다는 거 보니까. 몰라, 할, 할만한 것 같기도 해. 아주 할만하진 않아요. 지금 얘가. 어, QN님. 팔로 고맙습니다. 제발, 제발. 나한테 그러지마! 어! 나 잡기당한 줄 알았어. 나 지금 잡기당했어. 나 죽었어. 나 지금. 얘랑. 얘랑 할만할 것 같애. 재밌게 할만할 것 같애. 뭐. 아슬아슬하게. 예를 들면. 아, 미친. 야. 야, 야. 피해라. 아 저거에 또 총 맞으러 가 아 미치 오케이 내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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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딜 잘 들어간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체력이 없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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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서 존답해버려 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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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깬 다 깨다 아 아아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하아 아 대박 아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그래 이렇게 깨야돼 내가 봤을땐 얘도 지금 좀 아슬아슬했어 아슬아슬 했는데 다행히 이번에 이 아줌마가 잡기를 많이 안썼어요 아 정말 고생했다 누구냐 마자로자 아 진짜 야 어 야 어 진짜 잘했어 아니 아니 잠깐만 재밌는 생각이 났다 여기서 니가 그러고 있고 내가 여기서 너 뭐하는지 알지 내가 아니 돌아보라고 뒤로 봐 나 해줘 나 내가 그러고 있어 아니 가만 있어봐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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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잖아 뭔지 몰라 몰라 이거 몰라 이거 몰라 아니 아니 그 똥침을 한번 해보 똥침을 그냥 똥 아 아 미친 거기다 손을 댔는데 그걸 입을 대네 어 더러운 새끼 응 이건 뭐야 재밌는게 있네 허 후왕 스모잼 하하하하 씨 어 얘 재밌네 어어 어 애가 재밌네 어 빠이 수고했어 응 갈게 아 재밌었다 자 갑시다 이제 갑시다 진짜 이거 혼자서는 못 깨겠네요 제가 3시간 2시간 정도 해봤지만 내가 처음엔 나랑 만났던 애가 지금 나랑 함께하는 애 아니야 뭐야 뭐야 아 이 미친 아 잠깐만 불료가 후세우실을 깃들였다 아니 잠깐만 이거 또 어 뭐야 미션이 더 있어 끝이 아니야 미쳤다 야 이거 베타를 지금 7시간째인가 하고 있는데 7시간이 뭐죠 제가 오늘 방송 굉장히 찍혔는데 4시 전에 제가 켰어요 오늘 방송 몇 시 켰죠 여러분들 3시 반인가 켰는데 지금 7시간 가까이 하고 있네 깊은 어둠 속 동굴 최심층군은 요괴 여왕이 다스리는 왕국이었다 젊은 남자를 아름다운 몸으로 유혹한 뒤 그 생피를 빨아먹는 요괴 희노엣말을 퇴치한 윌리엄은 그러다 나가마사를 구출한다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남자지만 윌리엄의 이름을 편하게 부르는 건 영 불편한 모양이다 복마의 때가 찾아왔습니다 노노 저걸 얻으려면 게임을 사야되더라 아 서브네 다 깼네요 여러분들 모두 미션 다 했네요 안한 줄 알았는데 잠깐만 시든 억셀풀과 요괴? 이건 느낌표가 안뜨네 귀신이 사는 점 미션 레벨이 어어 다 깼던 건데 이제 올라갔네 미션 레벨이 더 올라가 있네 아까 전에는 이게 1, 2, 3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전부 다 4, 4, 4로 되어 있어 다시 하면 이만큼 난이도를 높게 해야 된다 뭐 그런 것 같고 서브 미션이 있는 서국무쌍의 도전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저건 서브니까 뭐 템을 얻었는데 좀 볼까요 자 총통? 오 좋은데 189 아 이거 복납이 아니라 장비해야지 2도 복납하고 나이스 나이스 선약 어 선약 잘 나오네 선약 왜 이렇게 갑자기 잘 나오지? 바꾸만한 건 없어 보인다 아쉽네 자 이렇게 해서 인왕이라는 게임을 어 서브 하나 빼고 일단은 스토리를 다 즐겨봤습니다 상당히 방대한 그런 스토리였어요 이 미션은 고난도 고보수에 복마할 때 미션입니다 적이 강하고 위험이 있지만 강력한 장비품을 입수할 수 있습니다 아 여기 왼쪽에도 뭐 하나가 생겼네 복마할 때 미션 아 그냥 그러니까 다시 이 미션들을 할 수 있는데 어렵다 그리고 여기서 깨면 이제 템들을 좋은 걸 준다라는 거네 오케이 이낭 어 추천할 만합니다 다크소우보다는 제 개인적으로 좀 더 어려웠습니다 보스들이 아직 베타여가지고 하향이나 뭐 그런 게 하나도 안 되고 정말 세요 자 이낭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200명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유튜브에서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아 리플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너무 시청해주셔서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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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